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권과 청와대가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에 새로 내건 슬로가는 질서있는 혁신이라는 그런 구호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속뜻을 살펴보면 그냥 변화없다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방향을 고수하겠다는 것을 그냥 우아하게 그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질서있는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공병호 TV에서는 보궐선거 이후에 국정운용방향의 전환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런 내용의 방송을 몇 차례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4월 14일자 중앙일보에는 평소에 묵직한 칼럼을 쓰는 것으로 잘 알려진 이처로 칼럼니스트가 청와대는 바뀌기 어렵다는 제목으로 변화가 힘든 내밀한 그런 이유를 잘 집은 글을 기고했습니다 앞으로 국정운용방향을 짐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글이고 또 사실상 그렇게 국정운용방향의 전환이 어려운 그런 속사정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한번 재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 경험이 국정운용 변환에 일정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로 칼럼니스트의 주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청와대가 꿈쩍도 안 하는 것에는 문 대통령의 개인적 경험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1년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지켜봤다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 이라크 파병 등으로 지지계층이던 진보진영이 일제히 돌아서면서 청와대는 완전히 고립된 바가 있다 끔찍한 레임덕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진보진영과 척질일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대세다 사실 어떤 개인에게 큰 충격을 줬던 그런 과거의 경험은 오랜 기간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판단에 영향을 행사하게 됩니다 한참 기세 좋게 달리는 집권 초반 중반기를 지나서 또 후반기로 갈수록 청와대의 분위기는 고립무원이다 이런 표현으로 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부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고립감이 집권 후반기로 어느 권력이든 간에 점점 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비빌 언덕, 기댈 언덕에 해당하는 자신의 지지세력과 척을 지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본능적인 그런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변화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더라도 그것은 대부분 지지세력의 요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열화 같은 그런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바로 지금이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기도와 지지도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국정운용 방향의 전환이 어려울 것이다 문정부에서 특별하게 눈길을 두지 않을 수 없는 분야는 바로 인기와 지지도에 목을 매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치인들은 지지도와 인기도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독 문정부는 그것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많은 사람들이 이벤트 정부다 쇼 정부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이처로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청와대 내부에 숨어있는 실시의 부서는 국정상황실과 시민사회수석실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국정상황실이야 대통령을 치근거래 보자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이해가 갈 수 있지만 시민사회수석실은 좀 뜬금이 없다 하지만 새로운 프로젝트가 청와대 내에서 추진되다가 시민사회수석실 쪽에서 민지노총이 반발한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걸고 넘어질 수 있다 문파를 설득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이 전달되면 곧바로 엎어지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이다 좌파 단체들의 익힘이 보통이 아닌 셈이다 대략 청와대의 의사결정 과정과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결국 민변이나 참여연대, 민지노총, 문파들이 지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더더욱 그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피해의식이 국정운용 방향에 전환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처로 칼럼니스트의 주장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관료나 친구들이 청와대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예 휴대폰을 잘 받지 않는다 일부러 안 받는 느낌이 들 정도다 간신히 통화가 돼도 대개 왜 전화하느냐며 싸늘한 반응이다 마음대로 쓰라 우리는 어차피 그쪽 신문을 안 읽는다 라면서 적대감을 감추지 않는다 저의 해설은 권력을 가진 이후에도 권력을 쟁취한 이후에도 그들의 특성은 끊이질 않는 지칠 줄 모르는 피해자의식을 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금 저 양반들이 집권 세력들이 맞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원래 지배권력은 피해자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정상입니다 민심이 돌아가는 것은 주요 정책이나 대통령의 동정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남미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더 이상 고려할 필요도 없고 반영할 필요도 없어지게 됩니다 바로 적들이 떠드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이처로 칼럼니스트의 주장을 분해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국정운용 방향의 전환이 4월 7일 보궐선거의 대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되겠구나 전환이 어렵겠구나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로 칼럼니스트의 결론은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끝을 맺습니다 옛말에 지도자가 국민의 요구에 영합만 하면 그들과 함께 망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그들의 손에 망한다고 했다 바로 플루타루크 영웅전에 나오는 이야기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희